오는 7월 14일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복잡해진 입시 전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2023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설명회가 열립니다. 이번 설명회에는 EBSI 입시 대표 강사이자 아는 만큼 보이는 입시의 기술 저자인 윤윤구 강사가 나와 2023년도 입시의 특징을 알려주고 준비사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특히 6월 모의평가를 분석해 수능대비전략과 주요 대학별 맞춤형 지원전략을 알려줄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오후 3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며 사전신청 없이 시작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하면 됩니다. 단 7월 7일까지 온라인 사전참여를 신청한 분들께는 대입 핵심 자료집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기타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됩니다.